안녕하세요 영희입니다. 오늘 먹을 것은 백다방 베이커리에서 산 여러가지 빵들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롱슈 이렇게 사이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어요. 애 IL 제가 입안을 검색해서 크림이 너무 흥득해요. 꼬소하면서 크림의 맛은 너무 좋아요. 이건 김패스츄리 와플입니다. 버터 맛이 진한 와플이에요. 이건 케이크가 너무 것 같아요. 먹기에는 김팩이. 그리고 이건 김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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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팩. 김팩이. 이건 그린티 앙버터입니다 단맛 보다 담백한 맛이 엄청 진해요 이건 진짜 고소해요 치킨이 오징어 치킨이 오독 치킨이 아닌데 치킨이 없어서 치킨이 오독 치킨이 오독 이건 메론빵 멸치 이렇게 안에 메론 크림이 들어있어요 인곤적인 멜론향이 아니에요 이건 당근 찹쌀 도넛이에요 당근에 크림치즈 맛이 같이 나요 당근에 크림치즈가 너무 잘어울렸어요 당근에 크림치즈가 너무 잘어울렸어요 당근에 크림치즈가 너무 잘어울렸어요 너무 맛있어요 뼈가 깻잎 뼈가 깻잎 뼈가 깻잎 뼈가 깻잎 아삭아삭 당근에 씹는 식감이랑 크림치즈가 너무 잘어울려요 단면이 되게 신경이 노릇 토마토 쑥이랑 여기 위에가 딸기잼 사이에 밤도 들어있어요 너무 맛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맘모스팅이 진짜 맛있어 이 맘모스팅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맘모스팅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쁘게 만들어봤어요 첫 번째, 맨날에 있는 제거 첫 번째,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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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쑥 부분이 떡의 식감처럼 쫄깃해요 이 쑥! 또 내 쑥! 그리고 그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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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고소하고 맵다 바삭바삭 오징어 치즈는 아주 달아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